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난 13일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에 담긴 의미와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남동우 기자가 파리기후총회 참가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한 기후변화협정이 지난 13일 체결됐습니다. 협약 당사자국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시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며 1.5도시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파리기후총회에 한국시민사회도 20여 개 단체에서 60여 명을 파견했으며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도 참가했습니다. 한국불교계를 대표해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스님과 민정희 종교기후생태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최원영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파리기후총회에서 두드러진 점은 종교계의 참여가 확연히 늘었다는 것. 세계 인구 가운데 85%가 종교인이고 작은 마을까지 종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제시민사회도 종교계의 안내자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달라이라마와 티나칸스님 등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 300여 명은 100%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합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교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지난 4월 열린 기후변화 대응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후변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욕망을 절제하고 또 자연계와 인간계, 다른 존재에 대한 상호연기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사실은 상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윤리와 도덕의 위기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빈곤과 기하, 불평등 등 전 지구적 사회적 위기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위기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인류가 직면한 위기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